용인특례시가 지난 1일 오후 기흥구 영덕동의 영덕숲자람 턱을 린 공원에서 이상일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원 개장식을 열었습니다. 축구장 9개 넓이인 영덕숲자람 턱을 린 공원은 산책로를 비롯해 지상 3층 규모의 도서관, 어린이를 위한 숲속 놀이터, 광장, 바닥 분수 등을 갖추었습니다. 이상일 시장은 개장식에서 공원 시료 위기에 처했던 이곳이 용인특례시 최초로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이렇게 훌륭한 공원으로 탄생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공원에서 산책이나 운동을 하시면서 힐링하고 건강도 증진하는 등 행복한 시간을 많이 가지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공원 조성공사 기간 동안 불편을 겪으면서도 성원을 보내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도서관은 인테리어 작업 과정을 거친 뒤 오는 12월에 개관할 예정인데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 잘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장식은 이 시장을 비롯한 내빈,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행사와 축하공연이 열렸습니다. 영덕숲자람터글린공원은 용인특례시에서 재정부담 없이 민간사업자가 공원 전체를 매입해 70%를 공원으로 조성한 뒤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는 비공원시설 아파트로 조성한 민간공원특례사업입니다. 이곳은 1997년에 도시관리계획상글린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과도한 조성비 부담으로 인해 실효될 위기에 처했지만 용인에서 처음으로 추진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통해 공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내외뉴스통신 김상배 기자입니다. 내외뉴스